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자 자 자 엔드 시즌 그래 퍼포먼스에 굉장히 기뻤다 챔피언십 등등에서 어 3등에서 좋다 그렇지 나도 좋았어 자 컨트랙트 이벤트 떴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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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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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러 가요 왔어요 왔어요 메르세데스 페라리 레드불 끝났네 와 이거 뭐 이거 뭐 뭐 어디 가야 되지 아 워낙 잘 했으니까 뭐 딴 데 갈 데가 없죠 아니에요 여긴 아니에요 일단 이동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확실히 그냥 오프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고 어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샤크 수프라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 10개 감사합니다 어 어딨지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 메르세데스 페라리 레드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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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류도 있어? 아 맥나레 잔류 4개 중에 4개 중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아 갑니다 보이죠 갑니다 아 하나씩 빠지겠습니다 자 투척합니다 하나 첫번째 탈락 첫번째 안 갈 곳 페라리 안 가구요 아 아 최고냐 최악이냐 둘 중 하나 잡았네 하 아 아 이걸 이걸 어 다섯번 다섯번째 되는 곳 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다섯번째 자 첫번째 레드불 자 두번째 레드불 자 세번째 레드불 레드불 자 네번째 레드불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아 아 이거 맥나렛 가기잖아 이거 아 싫어 아 무조건 이중할거야 갑니다 아 에잇 더러운 세상이 이거 에잇 에잇 잔류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그라데 에잇 아 이거 이중 이게 소프라님 이 열개 를 후원하였습니다 시즌 리스타트 반류를 하면서 맥라렌에서 어? 또 한 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씁쓸하지만 끝이 나네요